안녕하세요. 법무부인 명재 대표번호사 최한결혜입니다. 오늘은 유사투자자문업체, 즉 주식 리딩을 환불받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유사투자자문업 자체가 자본시장법상 합법화된지가 불과 몇 년이 되지 않은 상황이고 법규 자체가 불특정 다수에게 통신 매체를 이용해서 주식 정보를 제공하고 일정한 대가를 받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기존에 적용되는 일반 상품이나 보험서비스 같은 환불 방식이나 약관 등이 통용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약관법 및 소비자보호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소비자원, 금융감독원과 같은 소비자구제기관 등을 통해서 피해구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소비자분들이 주식 리딩 업체에서 결제한 유료 서비스를 환불받기 위한 방법으로는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한국소비자원을 통한 피해구제 신청입니다. 한국소비자원에서는 부당한 거래에 있어서 환불 결정을 내릴 수가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그 환불에 있어서 도움을 받을 수는 있지만 법적인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불건전한 주식 리딩 업체의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의 요청 내용을 최대한 이 기간까지 사건을 끝나거나 무시해버립니다. 이렇게 시간적 효율성이 상당히 떨어지기 때문에 지체되는 시간만큼 환불받을 수 있는 금액은 점점 더 줄어들게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소비자를 보호하고 불법 금융을 규제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한국소비자원보다는 강제성이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문제는 금융감독원에서 아직까지는 유사투자자문업 피해와 관련해서 민원 수용을 적극적으로 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카드사의 할부 항변권을 행사하는 방법입니다. 주식 리딩 업체에 가입을 할 때 카드 할부 결제를 한 경우라면 현재 시점에 남아있는 할부 원금에 대해서 카드사의 요청을 하고 취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절차는 업체의 의사를 묻지 않는 일방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추후 업체에서 소송을 제기하기에 적절한 소송 사유가 됩니다. 이렇게 힘겨운 절차를 거쳐서 어찌어찌 서비스 해지를 성공적으로 했다고 하더라도 끝난 게 아닙니다. 업체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절차로 해지를 한 고객들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데요. 쉽게 설명드리면 소비자가 계약을, 자신들이 한 계약을 민원 제기 등을 통해서 일방적으로 해지를 하고 업체에 금전적인 피해를 끼쳤고 그로 인해서 소비자가 부당이득을 취하였다. 그러니까 부당이득금을 반환하여라는 취지로 소송을 진행을 하는 겁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도움을 요청을 해보지만 한국소비자원이나 금융감독원, 카드사 등의 기관은 당사자 개인의 민사소송에 개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 많은 의뢰인들이 얘기하시는 행정사나 법무사 같은 대행업체도 소송 법률 대리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소송 대응에는 도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지 않으려면 최초 서비스 해지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변호인의 도움을 받으면 서비스 해지 금액을 돌려받는 데까지 보통 일주일 안에 해결이 완료되기 때문에 피해를 최소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진행되는 소송이 있어서도 사전에 대응 준비를 할 수가 있고 변호사가 법률 대리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손해를 본 사람은 소비자인데 적반하장격으로 나오는 주식 리딩업체를 보면서 분통을 터뜨리는 의뢰인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상담을 통해서 의뢰인의 구체적인 피해 상황을 검토하고 주식 리딩업체나 영업 담당자가 자본시장법 위반 사항을 거쳤는지 기망행위 성립요건에 해당하는지 그렇게 된다면 형사고소를 도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먼저 업체 측으로부터 계약금 반환 청구라든지 약정금 소송 또는 카드 매출 채권, 법인 계좌 가압력 소송 등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4년 이상 유사투자 자문 관련 분쟁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팀을 따로 운영하고 있고요. 현재까지 수백 명의 의뢰인과 인연을 맺었습니다. 단순한 질문이라도 답변을 드리고 있으니까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최한결의 변호사였습니다.